자 드디어 드디어 대망의 한국살인마 어 개봉박두 히치콕의 사이코 나 그거 알아 이태킷이라고 여장 코스프레 하던데 살인바나 생존자처럼 같이 발전기고 치다가 어 우리나라야? 자 살인마 나와주세요 당신이 역겨운 상상력 트릭스터 어이씨 야 이거 시드래곤 아니야? 어 어 개멋있네 잠깐만 아 자 이거 필터 좀 끌게요 필터 끄고 필터 끄면 이런 느낌 자 이거 필터 수치를 좀 조정하자 일단 필터를 자 샤프만 넣고 아 이게 알 이놈 혼자서 장르가 달라보이는데 크크크 자 암튼 자 이게 한국형 살인마 나왔구요 개축 레몬 아 이게 살인마야? 아 이게 살인마야? 오오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좀만 밝게 좀만 밝게 만들고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어디 봅시다 트릭스터 어? 어? 트릭스터 자신의 능력인 명연주로 칼의 질풍을 방출할 수 있는 사거리 살인마 어디서도 풀리지 않게 생겼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그의 개인기술 덕통사고 주술 군중통제 및 출구 없음으로 구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생존자들을 빠르게 쓰러뜨리고 아이돌 컨셉인가보네 자신에게 유리하게 쪽으로 희생제 내 지역들을 차단한다 아 학지훈이야 이름이 어? 지훈이 어 그는 자신들을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눈과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힘을 얻었다 그 위신 속에서 그는 단 한 가지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바로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욕망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있었네 애초부터 이거 살인마가 연예인 출신이네 이제 진짜 생존자가 더 무섭게 생겼는데 그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칼을 던지는 공연을 했다 뭐 서커스야? 음 특히 이것이 한국 전통 공연이라고 오해한 허술한 여행자들은 이 공연을 보기 위해 기꺼이 돈을 냈다 지훈의 아버지는 식당에서 번 돈을 아들의 춤과 보컬 레슨을 사용했다 지훈이 결코 얻을 수 없는 명성을 위해 아들을 몰아붙였다 음 어쨌든 아들을 이렇게 연예인으로 키운건가? 오디션에 도전한지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노래로 스타드맨에 올랐다 이윤진 마이티원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가 지훈을 트레이닝 어 어쨌든 포... 섭외한거지 스타가 되고 있었다 어 그래서 이제 스타로에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었는데 노스피 밴드의 새 멤버가 됐다 음... 열심히 이제 밴드 스타가 될라고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기가 시들었다 그의 눈에는 팬들의 사랑이 다섯 갈래로 갈라져 그래서 밴드 멤버들 사이로 희미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그 자신을 통해 터져나왔던 검증은 그로하여금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제니와 열애한 죄로 끌려온건가요? 어쨌든 얘는 그래도 열심히 한거네 인기가 떨어져도 불이 났네요 스튜디오에 근데 밴드 멤버들이 밴드 멤버들이 불이 난 스튜디오에 갇혔어 근데 안 구했어 죽게 내버려뒀어 얘가 시훈아 살려줘 근데 얘는 모른척했어 죽인거지 어떻게 보면 밴드 멤버들을 다 죽였어 아 네 메롱신사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가 보인 눈물은 진실이었다 무슨 눈물이었을까 게이밍 슈트 악어의 눈물? 죽였잖아 얘가 밴드 멤버들을 죽인거잖아 안구에서 어쨌든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살인마 엔티티가 데려온거구나 근데 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살인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그 다음 아 그 다음 내용 있네요 자 그 다음 내용 어디가 어디였지 어디까지 봤지? 어 되게 기네 네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우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한 비극적인 영웅으로 칭송 받았다 오오 아 근데 얘가 살인마가 된거네 그는 혼자 사는 사람을 목표로 잡아 대학생 소녀를 납치해서 산채로 해부했대 크으 이거 완전 미친 살인마였구만 응? 갑자기 사이코 사이코 살인마가 됐어 얘가 아이돌 스타가 되다가 어 어 음악과 살인 사이에서 지우네 작품은 전세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다 지우는 자신의 곡들이 진정한 인류애를 융합으로 융합시켰다고 주장했지만 퇴짜를 놨다 음 집에 가지마 네이베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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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시작했는데 비공개 공연을 했는데 아 공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아사나 질소로 다 죽인거네 사람들을 한 번에 오 이제 여자 생존자들이 초짜 다니고 디드래곤이 도망다니겠네 으 그리고 막 이제 다 죽인거지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어쨌든 얘는 그냥 완전 사이코 살인마고 뭐 그.. 뭐 사연이랄거는 딱히 없네요 그냥 애가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아이돌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냥 살인마였던 그냥 사이코패스 살인마였던거지 애가 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마이클 마이어스랑 비슷한 성향이라고 봐도 다를게 없는데 어쨌든 완전 그냥 미친 살인마죠 진짜 진짜 살인마를 데리고 왔어요 얘가 엔티티가 자 어디 봅시다 이속이 4.4에요 스피릿이랑 같죠 해그랑도 같습니다 이제 느림이죠 느린 이속을 갖고 있고 어 심장소리가 좀 좁고 키는 평균 능력 능력 명연주 평생 연습을 통해 갈고 닦은 매혹적인 기술로 학지우는 빠른 속도로 칼의 질풍을 망출한다 칼 60개를 소지한 재생제를 시작한다 뭐야 60개요? 60개요? 오오 아 캐비닛에서 칼을 보충할 수 있다 칼의 타격을 받을 때마다 열삭미터기가 증가한다 뭐 숟가락 살인마냐 얘는? 아 이깐 칼을 졸라게 던져가지고 어? 한 번을 쓰러뜨리는게 아니라 누적댐으로 잡는거야 어? 흐흫 흐흐흫 흐흫흫 흐흫흐흫 잠시동안 타격을 피하면 열삭미터기는 점점 더 그리고 칼에 칼에 한동안 안 맞으면 이제 좀 게이지가 떨어지는거고 이건 해봐야지 알겠다 자 특수능력 메인이벤트 이제 게이지를 채워서 미터기가 참여하는 메인이벤트를 활성화할 수 있다 어쨌든 이 모드가 터지면 무제한 칼을 보유하거나 타격 확률을 증가시키고 투척상태에서 이동속도를 유지하는 일단 강화가 되는거네 강화 이벤트 미터기가 이제 찬 다음에 능력을 발동시키면 강화되네 애가 피버타임 피버타임 있고 그리고 퍽 봅시다 덕통사고 일단 능력 볼게요 능력을 공포범위 내에 있는 애들은 20초동안 약점 놓쳐 상태로까지 빠지게 됐네 아 이거 지렁이 메고 있을때 근처에 있는 애들 한방에 눕힐수 있구나 음 지렁이 들고 20초동안 까불지말라 이거지 갈고리 막으려고 이제 앞에서 깔짝거리는 애들 이제 이거 끼고 있으면 음? 그러니까 이제 갈고리 길막해가지고 이제 그 게이지 좀 더 채우게 만들려고 이제 길막하는 애들 있잖아요 지렁이를 들고 들면은 이제 20초동안 한방에 애들 눕힐수 있는거 자 두번째 군중통제 주술이네요 주술인데 생존자가 빠른 행동으로 창틀을 뛰어넘으면 10초동안 창문을 막아준다 이거 바풀 올라가면 더 늘어나겠지 세 15초 20초 unfamiliar 이런식으로 와 아니 근데 나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 아 이거 그러면 계속 막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역니은을 돈다고 하자? 그럼 양쪽 다 막히는 거야? 둘 다 하면은? 어 근데 주술토템이니까 그 토템이 터지면은 이 능력이 없어지겠지 어 주술토템이란 단점이 있는 거죠 그니까 빨토가 터지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어 이것도 괜찮네 출구 없음 특별한 생존자를 걸 때마다 토큰을 채우고 마지막 발전기가 수리되면 토큰 수만큼 8초동안 양쪽 출구 스위치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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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막혀버리는 거지 출구 스위치가 아 이것도 재밌는데? 어? 지주레구의 덕통사고랑 미친 투지들면 재밌겠다 아 이것도 재밌는데? 어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살인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살인마 학지훈 어 트릭스터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존자도 한번 아 스킨 보이나 볼까? 스킨 아니 진짜 이거 살인마가 너무 살인마 안 같은데? 학지훈 학지훈이 자 다음은 생존자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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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윤진 어 이윤진씨 내겠습니다 자 이윤진씨 한국인 다인큐를 무찌르는 회의 할인마크 자 이윤진씨 되겠고요 얘가 그 소속사 프로듀서인가? 이윤진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두는 거둔 사람 얘는 이제 노스핀의 프로듀서가 됐죠 그게 밴드 프로듀서가 PD가 돼서 프로듀서가 돼가지고 음 암튼 뭐 이런 애다 저거 발전기 앞에 앉을 수만 있으면 생존 마랑 구분 못할 것 같네 하필 얘가 섭외한 그 학지훈이가 미친 살인마였던 거지 음 자 퍽을 보자고 고속 승진 다른 생존자가 걸릴 때마다 토큰을 획득한다 스킬체크에 대성공화한 후 토큰을 소비하게 된다 어? 뭐야? 진짜 용과가 지랑 콜라보 했나? 나 전훈아 본 것 같아 야 이거 발전기 빨리 돌리는 퍽이냐 이거? 난 이게 구리라기보다 그냥 발전기를 빨리 돌릴 수 있는 퍽이 하나 더 나온 것 같아 그냥 뭐 이제 뭐 자기 증명 같이 근데 모르겠다 이거는 어쨌든 발전기가 좀 발전기를 좀 빨리 돌릴 수 있는 근데 이게 과연 한 칸을 비우고 쓸만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자기 증명을 들지 않을까 자 대히트 좋을 수도 있겠다 좋을 수도 있겠네 환자로 살인마를 기절시키면은 달리기 속도가 150% 탈진 퍽이네요 환자를 맞추면 이거는 이제 진짜 판프린트가 나왔네 응 근데 이게 기절을 시켜야 된다고 기절 안 맞아주는 살인마면은 쓸 데가 없는 퍽이겠지 좀 별로인 것 같아 좀 별로인 것 같아 이거는 자 넘어갑시다 뭐 쓰기 때라서 좋을 수도 있겠지 자기 보호 12미터 내에 있는 다른 생존자가 타격을 받을 때마다 자기 보호가 활성화된다 발자국이 안 보이게 된다 근데 이것도 나는 좀 애매한 게 애초에 다른 생존자 근처에 있는 상황이면은 어? 내가 걔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내 발자국을 보여줘야지 살인마를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안 보이는 거면 이게 어떻게 쓰라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손절 퍽이야 이거는 이거는 나만 아니면 내 퍽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들지 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다잉큐라면 이 퍽을 들 사람은 발전기조 밖에 없어 그렇겠지 어쨌든 생존자 퍽은 좀 애매한 느낌 살인마 퍽은 괜찮게 나왔고 아무래도 요즘 추세에 맞춘 것 같아요 살인마들을 잘 안 하니까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어떻게 써야돼 어떻게 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게임을 해봐야겠지 살인마 바로 게임 들어간다 우리 트릭스터 나 블러드웹 찍읍시다 우리 학지훈이 블러드웹 찍읍시다 학지훈 모션 개웃기다고? 너 스퍼링으로 STM Care Signal 나만 아니면 시 sitt 예에에에에에에 zosta 라 StM 야 나 불포가 이렇게 없어 나 이거 언제적 불포야 이게 아 나 백만포인트 모아놨었는데 아 진짜 항상 백만이상을 유지했어야 됐나? 덕통사고 군중통제 야 저기 저거부터 잡아서 걸어라 나갈정기 빨리 돌리게 이것도 들어보자 아 네 푸근푸근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에드온 투척속도가 증가한다 아니 못박힌 방망이도 아니고 방망이에 날이 달렸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일단 기본으로 해봅시다 흫 허허허헀헣 몬사미사 덕통상 지금이 와서는 굳이 구를 붙여야되나 싶어 일단 해봐야지 알거같애 해봐야지 알거같애 기다려보자고 저런거 없어요 저런거 어딨어 저런거 없단말이야 지온이 너무 튀게생겨서 가스앱은 나오면 80미터 밖에서도 보일거 같애 아 근데 옷이 진짜 튀긴한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지드래곤 같잖아 지드래곤 같잖아 아 하쿠 어떤 아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럼 저 하쿠는 때릴때마다 지드래곤 같잖아 로비라서 그런가 몸집 되게 작아서 데이비드 들쳐매면 되게 촬영할거같아 솔직히 멀리서 보면 생존자로 보일 듯 음 네 마리 외국인 색다른 살인마인걸 한국인 키키키키키의 개그캔이야 스킨설명 한번 더 보자 한국아이돌인데 왜 옷은 일본아이돌처럼 입었어 여기 좀 이상해 능력버튼을 길게 눌러 제이비드가 저 목걸이 잡아당기면서 목조르면 제가 죽을거같은데 질풍 방출은 뭐지? 공격버튼을 더 길게 눌러 칼의 질풍을 방출하지 덕통사고 쓰니까 덕후 어때 조작과 투척 확률을 높인다고? 뭘 걱정해 도형은 저런 옷 없어도 고사 입고서 우리한테 보여줄건데 이 이동속도를 낮춘다는게 누구의 이동속도를 낮춘다는거야? 어? 생존자야 살인마야 커스텀 매칭해서 풀퍽이랑 즉차 보여줘요 그래 일단 이거는 그냥 하고 이따가 커스텀 한번 돌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확대하면 윙크한다고? 아 진짜? 진지하게 저런 애 말고 김민경씨 모티브로 했으면 개쎄 보였을 텐데 확대는 이제 게임 잡혀야되지 않나? 형 빅터샬롯 나왔을때처럼 시참해서 한번 풀세팅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키키키크 그래야겠다 일단 기왕 게임 찾는 중이니까 키키키크 키키크 키키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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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합판해볼게 그냥 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 얘도 살인마면 눈에서 빔 나오는거야? 키키키키 키키키키 키키키 야 그리고 얘 찌찌보인다 얘도 살인바면 눈에서 빙나오는 거야? 오바 야 그리고 얘 찌찌보인다 즉석이대된다 어이 학식 똥폼 잡지 말고 불포나 버럿 난 형! 역종 이상해! 학지응 지그레구 키키키키키 흫 흫 흫 젖구? 젖구 형! 얘보다 형 그 생존자 믿어 뱅키니 더 살인바 같아 흠어어어어어어 아 그거... 개? 그거 누구지? 어... 기억이 안 나요 저거 마지막 턱 보면 아직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냐? 크... 제프! 맞아 제프 흫흫흫흫흫 지구 용구 드러구 미쳤냐고 으아아아아아아아 지렁이한테 칼 던지면 지렁이가 일어나서 칼 맞는다고요? 케이 봉 들어 있으니깐 봉구 어때? 일단 애드온도 좀 보고 싶은데 열삭미터기가 증가한다 투척속도 열삭미터기 감퇴시간 어...그래요? 어...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칼을 어디 가지고 있는거야 대체? 저 코트 안에 들고 있나? 코트에 붙어있겠지? 심지어 저 코트 다이아 무늬 절반만 있어 응...얘 멋지잖아 왜 얘 볼 때마다 에미넴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영상 썸네일이 생각나냐 바지 안에 있다고? 국산 타령병 살인마는 어땠을까? 얜 병역끼리 살인마 같아 어...그거는 이제 차측... 어...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드래곤 지구달 지구 근데 나올 수도 있는 컨셉이긴 해 아니 살인마 벌써 단검 던지고 생존자들 춤추는 짤 양산중이네 크크 어? 얘 한국어 대사도 침대 이따가 보여주라 아 그래요? 음... 아 근데 큐 진짜 안 잡힌다 자구하지란 이 느낌 하... 이거 친숙해야겠는데? 일단 큐돌린 시간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보자 소스를 통해서 일단 기다려볼게요 기다려봐 아니 나는 실전에서 좀 해보고 싶어서 키를 돌렸는데 안 잡히네 어쩔 수 없다 얘는 그냥 실전은 포기해야겠다 일단 신출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일단 신출을 받을건데 기준은 그냥 신출을 일단 받고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오신 분 이주로 그냥 할게요 그냥 게임에 왜냐면 이제 까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신출 받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다시 한 10분 정도만 신추받고 아 다섯명 10명? 5명 스팀 친추 근데 칼이 어릴때 식상에서 칼 던졌다 나오고 끄닫냐 꾸민 인자였나 근데 이제 친추받았는데도 참여 못할 수도 있어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 방에 들어온 순서대로 아 네 스톰서더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 네 스톰서더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신춘은 다 받았고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바로 친죽으로 갈게요 왠지 테마곡으로 치킨 시켜라 쿠폰 모아라 띠리리라라라 할 것 같이 생겼어요 데바대 레딧 가보니까 생존자가 죄는 이기겠다는 말이 그런가? 일단 제가 사인만 해볼게요 일단 한문 들어오셨고 일단 퍽을 좀 세팅해봅시다 퍽은 새로 나온 퍽들을 끼고 어 깜짝상자 하나 끼고 잠깐 새로 나온 퍽도 뭐 있었지? 지렁 지렁이 터트리는거 지렁이 터트리는거 네 이미 소환했음 출구없음 맞아 이거 출구없음 다행히 호왁을 도착해 도착해 대충 이렇게 저 에드온은 없는체로 해볼게요 생존자는 우주라 같이 생겼어 아 근데 직접 끼워야지 한 분 더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침추가 지금 한 5분만 더 칼 던지는거 말고 젓가락 이었으면 다들 공감했을텐데 케인인자 양성소자너 이제 한 분 더 오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저거 살인마 왜하냐 유튜브 파면 인기 다시 떡상했겠구만 얘 즉처 역대급이야 매튜가 지스타의 구독을 잊지 않은 것 같다 자 준비해 빨리 준비해 가자 간다 솔직히 투수들보다 잘생겼다 이젠 살인마한테도 져야하네 자 신규 살인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칭은 살인마가 안잡혀서 그냥 생존자로 아니 그냥 신중으로 할게요 아 문 열어 지금 설치가 안되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 근데 말준네 안 듣게 생겼다 진짜 좋아 가자 즉처 보면 우승벨 터집니다 간드아 아 우리 학 학지훈 학지훈이었나? 지훈? 아 학지훈이었지 아 뭐 어 뭐야 왜이래 어 갑자기 살 조준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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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연사로 나가네 연사로 나가네 이 친구 군대는 댕겨왔나 몰라 어? 어? 어 뭐야 어 막 돌리네 이거 아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이 소리 뭐야 이거 빠개는데? 아 이게 뭐 야 이거 좀 맞아봐 이거 어? 야 이거 좀 맞아봐 어 이거 칼 좀 맞아봐 젠장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오 어 후레쉬 어 피해 피해 후레쉬를 피하대 쩱 오 한방 한방이 한방 오 하악 한방 한방 오오오 케비닛에서 칼을 충전할 수 있어? 오오오오오오오 블링블링한대 쿨링 한대 야 지렁이 안맞는데? 야 야 이거 이게 야 이 닌자 아니야 이거? 한국 맞아 이거? 닌자 야 이거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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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스톰 써더니 만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근데 뭐 능력을 방출할 수 있다메 야 방출은 어떻게 하는거야 야 와서 칼좀 맞아봐봐 야야야야야야야 야 눈이 안보여 야 너 칼좀 맞아봐봐 어어 방..방..칼 칼 방출해보자 방출 방출 어떻게 하는거야 메인 이벤트? 이게 뭐지? 뭐야 어 안 모아도 나가지네? 오! 오오 어어 잠깐만 이게 내가 기준을 잘 몰라 피버.. 피버타임은 이게 차징을 안해도 되네 자 자 즉쳐봐야돼 님들 갈고리 걸려보셔 우리 즉쳐보자 어디지? 흫 흫 흫 흫 원거리 매질로 케이 이성듀 예 하다니 메트 당신은 신이야 아 이게 돼지가 모이는구나 다 모이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그냥 메인이벤트하면은 그냥 발동이 되고 이때는 그냥 막 던져져 야아아아 이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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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버타임 하하하하 짠 직처가 누구였지? 어 근데 이게 칼을 다 맞춰야지 이게 게지가 올라가네 어? 지렁이.. 어 좋아 구했어 переп 뒤팩 척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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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초 좋아 직쳐간다. 야 님들 이제 전망 좋은 곳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이쪽으로 sought 간다간다간다 직천! 아 suggests 또 NC갈을 넣은 건데 간다~! 감사합니다 overtime 하나 메고 있다가 구하려니네들 쌉자 한방으로 올킬가능합니다. 피벗타임!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만 피벗타임이.. 아 이게.. 빨리 해야되는구나? 조차로.. 내놈의 기압..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 아 맞다 님들 발전기 좀 돌려보세요. 출구 막히는거 좀 보게.. 아 이거 다음판 해야겠다. 아예 아니다아니다 그냥 지금은 어떻게 할까 이거 다돌리기 좀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일단 돌려보세요 한번 어 다 돌리세요 아 다음판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어어 그게 낫겠다 그래 제대로 게임을 해보자 다음판에 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 직처! 직처만 보고 끝낼게요 그러면은 직처 누구였지? 플로렛이었네? 어 우리 직처.. 직처 한번 더 봅시다 다음판을 그냥 길게 하고 그걸로 하자 다음판을 그 발전기 막히는거 한번 보자 다음판을 정상적인 그걸로 해볼게요 아 근데 판자만 맞아보자 이 판자 내려보세요 어 판자 내려보세요 짜앗! 아 나 칼 모아야되는데? 아 일단 직처 직처가자 직처 아 얘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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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 직처 아니네? 왜 아니지? 아 두번 걸어야지 맞아 아 간다 아니 간다 두번 아 식처 쓰레기되가지고 지금 두번 걸어야돼 아 맞다! 아 이거 구할사람이 없잖아 빨리 구하쌤 저사람 저 빨리 구해줘 구할사람이 없 오케이 오케이 됐어 어? 안와? 지금 안와 이랬나 지금? 되니까 ㅋㅋㅋㅋ 어흐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잇 재해 쓰앇 사례 사안 Gall 간다 잠 разв 네 크 예 query 어айт istically 뭐야 가압! 간다아압! 간다아압! 핫!챠! 핫! 흐어엇! 하아압! 감사합니다. 치킨 치켜! 굿뿡 모아압! 치킨 치킨 치키라! 가압! 간다아압! 라 guarding zrob이 중 와우! 파리마도 생존자도 기분 좋게 프레이할 수 있는 camino 애플 buzzing 가속에 붙는데? 아не 뭔데 이거! 띠는거봐! 음! 흐흫흫흫흫흫 니..뛰는거 기억해나 시그니처 사운드 각인가요? 자 이번엔 정상적으로 해볼게요 어.. 이번엔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해보자 출구 없음 출구 없음이랑 그거 넣을까? 리멤범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자 일단 에드온은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드온은 제가 리뷰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할게요 기본 에드온으로 갈게요 그러면 녹색? 녹색 정도? 열삭미터기가 증가한다 이거 요거랑 칼 15개 증가 요거 이렇게 두 개 넣을게요 열삭미터기 증가 칼 15개 증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엔 그냥 해보겠습니다 메이플 초딩 같은 게 살인마로 나왔네 아니 근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칼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이 일을 대기로 10년 후 닌자는 한국 문화가 되었다고 한다 크크크 아 그리고 이거 쇼타임 피버타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칼 무제한이에요? 나 그거 궁금한데? 그때는 칼 무제한인가? 이름 학지훈이에요 이거 살인마가 아니라 웃음 전도사였네 살인마면 옷이 저럴 리 없지 음 음 그니까 0에서도 나갔던 것 같은데 일본은 이에서 가끔 나오는 4차원 변태 미남 캐릭터 같아 어 뭐야 가자 지훈아 가자 지훈이 내가 생각했던 최악이 형태로 K살인마가 나왔지만 재밌다 아 난 좋은데? 너무 맘에 들어 반구보다 이게 진정한 판머가 아닐까? 오케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스aan 다 어디갔어 맷튀 이슥지 스타때 당한거 쌓아 놓고 있다가 이렇게 편의 뒤끝 지는 남자 자 간다 크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핳흐흐ㅔ흑흐흐흐흐 Ram 아 이거 뭔데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게이지가 모이긴 한거야? 아 모이는거 같은데? 간다. 메인 이벤트! 쫛쫛쫛쫛쫛쫛쫛쫛쫛쫛쫛쫛쫛쫛쫛쫛쫛 아 뭐야 이거 안풀리네? 오케이 계속 보다가 느낀 건데 이 살인마 전용 맵도 나올까? 뭔가 난사하는 난사하는 살인마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흐흐 뿜 흑흐흑 nac 하핳 spy 흐흑 쪄흐흑 해 stär around 아 렛츠고 렛츠고! 으음 어휴 놀려라!!! 아 애만 더 Senhor 하고 나네요 다른 애인가 LL 같이 같이 들어왔어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잡았다 이녀석 사람을 쉬지 않고 웃겨서 숨 못 쉬게 돼서 줄기는 고지는 케이크 살인마 드디어 무약전 살인마가 나오고야 말았다 테이크 dressed young 그래 하고 와서 피 백이 당한거 이렇게 복수하네 오케이 齁 짜아 robbed 아 이거 피봇타임을 빨리 써야되는데 아 피봇타임을 내가 너무 늦게 썼다 아 안썼다 아 으 잠 아 wonderful be 으 어! 내 눈! 아! 어디 있니? 난 좋은데요? 아 나 진짜 맘에 쏙 드는데? 쫵 쫵 흠흠 오케이 케이팝은 2단계 아니야 제발 하하하하하하 이거 리얼의 김수현 액션 느낌도 좀 나는데 여러모로 한국적인 캐릭터네요 아 진짜 대반짝거리네 맘에 드는데? 발전기가 저게 다돌았던거 같은데? 아 네 탈모석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4개월 이게 피벗타임은 바로바로 써야돼 탈모석사님 1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아니, 진짜 죽는다고. 소리가 어디서 하는 거지? 위에인가? 위에인 것 같은데? 아, 귀신이야? 아, 귀신이었어? 아닌데? ... 뭐야... 아니, 소리는 나는데... 그렇게 치면 여고생도 투명해져서 칼 들고 사람 썰지 않아요. 그런가?? 으허허 능력 설명만 보면 흐아 다 썼는데 히틀러의 전기톱이었어 간다아 짬뽕이어도 재미만 있으면 됐지 It's just a game 뢰가 생존자로 상대해봤는데 엌 헣 렛 렛 렛 렛 렛 쁘 간다아 렛츠고 아 근데 이게 4.4라 너무 느려 토고처럼 한 대 맞추면 눕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거리에서 뭔가 단검을 던지기는 너무 애매하단 말이지 이 건지가 함께 한다 마다 마다 이 씨 매출 사전 조사제 97 와봐라 젓가락 벽에 대는 거 어떻게 알았지 피버타임 내가 해본 대인중 저런식이 반짝이 무기 들고 다니는 건 3인치로 뿐인데 둘이다 뺑뺑이 돌면 아무 쓸모가 없어 설정상 대비안하고 여기 온몸이라 KPOP 가수가 아니긴 합니다 아 문 막히는거 보자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어 문 막히는거 좀 보자 문 어떻게 막히나 한번 보자 반짝이 돌려보셈 반짝이 돌려 반짝이 돌려 빨리 빨리 돌려 저 저 누워있는 애도 좀 일으켜주세요 저 누워있는 사람도 좀 일으켜줘 저기인가?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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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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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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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좀 이거 얘 스토리 보면서 좀 웃겼던 게 아니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그 칼 던지는 묘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잖아 그걸로 먹고 살았다며 애가 뭐 어렸을 때 아 이렇게 막히는구나 오오 이렇게 막히는데 풀릴 때 어떻게 되지? 이거 나는 못 여나 나도 못 여나 이게 몇 초였죠? 삼바풀 기준으로? 어 열어보자 아 그냥 키우는구나 나 나 나 나 어쨌든 이 칼을 던지는 살인마가 나왔네요 나만 그거 생각나 가끔은 제대로 쉴 줄도 알 아 야 지끄런가? 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다음조분들 모시겠습니다 이라 자 이번주분들 닉네임이 뭐였지? 자 읽어보자 제로투 두조의 도스 아 잠깐만 적어놓을게요 아 어 이때는 현 네 이분들은 이제 두판 같이 했으니까 이제 다음분들 모실게요 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분들 모실게요 생존자 상호작용할때 칼맞으면 캔슬되나 보자요 어 그래요? 아 그것도 한번 보고싶은데 일단 이따가 그 제가 생존자 할때 한번 그럼 보도록 하죠 좋은거 한번 써보자 이번엔 이게 뭐지? 최후의 바라 컬렉션 생존자의 열삭미터기가 채워지기까지 한발에 타격이 남았을때도 역점유출상태에 빠진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 뭐야 관통있어 관통 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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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아 주변환경에 맞고 튕겨도 들어간다오? 스플래시 스프래시 스크래시 스플래시 스플래시 스프래시 케이 아이돌의 중국서커스의 일본인자 이거야말로 글로벌 그런가? 아니 이게 뭐야 자 에드온은 다른건 몰라도 눈은 왜 저리 누런겨 저거만 아니어도 정상으로 될텐데 그 악마적인 존재잖아 어쨌든 악마적인 존재라 그래 뭐야 결국 당군의 당군 흠 흠 흠 뭐? 칼에 도탄 관통 폭발을 바를 수 있다고? 뭐가 좋을까? 얘는 뭘 들어야지 좋을까 야 부상 입히는거 잘하니까 거미? 근데 거미가 그 능력으로 때린거에 터질까? 나 잘 모르겠어 일단 그냥 이렇게 가자 아 오셨네요 자 이제 네 분 오셨으니까 자 이번에도 그냥 정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흐흐흫 아 그래 덕통사고 컨셉으로 가보자 덕통사고 동요 미친투지 다 껴보자 그거 미친투지 어디있었지? 여기있고 동요 아이언그랩 아 이게 폭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 덕통사고가 는 아이돌 팬덤에서 쓰는 말이였구나 키키키키키키큠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합시다 ㅎㅎㅎㅎㅎ 글쎄요? profund 자 준비하시고 리크스님도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흐흐 흐흐.. 자 근데 그냥 플레이할거에요 그냥 그냥 정상적인 게임 할겁니다 흐흐흫 열심히 도망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그거 폭 발동하는 것도 맞구 이번판 2판 하고 생조대 시점으로 해볼게요 개의 분위기 다 버리네. 진짜 10떡대. 난 좋은데? 나만 좋은가? 난 너무 좋은데 이거? 아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나 그 컨셉도 개 좋은데 그냥? 뭔가 뭔가 이 수리범을 던지는 케이팝 스타가 나온 살인마가 불 좀 꺼줄래? 내일이디 표창 좀 보게루. 개 웃긴데? 데바드 원래 개그게임이여 님들 거 몰랐어요? 이제 좀 있으면 칼 튕기는 소리로 음악 매듭이 만들 것 같은데 개바드의 품격에 딱 어울리는 살인마인데 이거 개그게임이잖아. 어 스프링 투자나 개바드에서 이런 비주얼을 볼 줄 몰라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었어. 근데 이게 느려진단 말이야. 이게 당검을 던지면 느려져. 저거 돌리고 있네. 터졌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거 돌리는 걸 견제합시다. 얼마나 돌렸나 볼까? 으악! 으악! 네. 일로 가네요. teh 아 근데 능력각이 진짜 안 나온다. 어, 능력각 진짜 안 나온다. 으악! 한국은 위복무라는 소리에 전투력을 너무 높게 잡아버린 매출 발로랑스 아 근데 이게 준비동작이 너무 빡세다 얘 아 그니까 이게 그 토고처럼 이제 들어야지 이게 쏘지는데 거의 뭐랄까 이게 효과를 못 봤는데 그니까 이게 뺑뺑이에 너무 취약한 것 같아 오케이 일로 가면 만나겠지? 짜아! 걸자 걸자 저기있다 뭐? 스피릿에 질풍참 이젠 케이사림마에 케닌자 LED 수리캔 쿠라에 스피릿 좌울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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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다 어디갔지? 여기있네 흐흑 흐흑 흐흐흑 와우 아 직처해야지 직처해야지 직처 어엇 간다아 샤아 으흐흑 으흐흑 감사합니다 내 놈이서 한 놈 상대한 운전은 도대체 흐흑 흑 흑 흑 흑 어흑 재기랄 흑 저건가? 흑 데바대 개그개미라 놀림 받으니까 매트가 회탈하고 즐기는 자 모드로 만들었네 흑 아 이거 뺑뺑이 존에서 할게 없어 야 흑 리퍼닷한테 가서 스마트링크 달자그럼 수리건 포밍으로 던질거야 흑흑 흑 흑 형 얘 들고 다니는 칼 진짜 노래 나오는 나보리 신속건 같지 않아 흑림이야 흑 흑 잡아라 흑 너무 구린데? 이렇게 들어야지 칼이 던져지는데 재밌게 잘 뽑힌 것 같음 런구처럼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암튼 의심에 좋아 웃기긴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곤섭 나오면 바로 질러야 한다 이런 꿀잼 살인마를 놓칠 수 없다 블라이트 다음 살인마 직원 대성 엄청 강하네요 상둥이? 그게 누구죠? 좋아 각이다 플라이트 피버 타임! 게임 아 지렁이 탄선조도 아니라던데 막대한다고 매튜 욕하니깐 빡쳐서 만든게 아닐까 아 난 너무 사랑스러워 이사림마 백점 만점에 백오십점이야 아 근데 성능은 솔직히 상향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뺑뺑이존에서 너무 구리여 진짜 피버타임 피버타임 아이 피버타임 피버 흐흑흑 흐흑 으흑 흑 이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피버타임 때 우클릭하면 특수공격이 있다고요? 아 그래요? 특수공격? 아 나 개구 닿는 거 좀 궁금하다 자 저기 사람이 있었어 방금 이쪽으로 클로덧이 이 근처에 숨어있어 일로 뛴 거 같은데 잘 봐야 돼 꺼진 풀숲도 다시 보자 일로 한 명 환자 맞을 때 쌍시오 비읍 해서도 현실 고증 완벽한데 크크크크 야 안 일어나잖아 안 일어났는데? 아 아니 아 아니 어 그럴 거 같긴 해 아 스플래쉬로 해야지 일어난다고? 근데 나 스플래쉬 이거 찍었을텐데? 안 일어났는데? 아 이거 도탄 되는 것 때문에 그런가? 아 나 개구 닿는 거 볼래? 개구 닿는 모션 봐야겠어 개구 닿는 모션 봐야겠어 요거요거요거 요거요거 개구 닿는 모션 나가지 말 나가지 말고 개구 닿는 모션 뭐게 이거 이거 아 그냥 발로 밟는구나 나 그리고 그 뭐지? 충전 상태에서 나 뭐 그 모션 있다던데? 자 그거 한 번 보자 새로운 기술 자자 기다려봐 어디갔어? 님 와서 칼 좀 맞아보세요 나 이거 기술 보고싶어 이 칼 맞으면 돼 보내줌 이 칼 맞으면 돼 보내줌 흐흐흐흐흐흐 이거 어 뭐지? 안절린 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아 못여는구나 짠 됐다 진짜 능력을 쓰고 우클릭? 없는데? 스킬 없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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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없어 그냥 그냥 이렇게 연사 불풍참이 있어요? 어 안되는데? 붙어서야 된다고? 아 붙어서? 오 아 버그에요? 어 parallel 어버브레 자 ett님 안놈더니 올라갑니다 진중으로 올라갑니다 진중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제 보내줄려inson ㅋㅋㅋㅋ solamente 아니 어차피 친죽이잖아 아 괜찮아. 매질도 좀 해주고 색깔이 좀 이상하다? 아 나 너무 좋아 이거 각시탈, 하얘탈, 봉산탈춤 스킨 나올수도 있다 이거 자 한판 더 하겠습니다 스킨으로 여자 아이돌로도 내주겠지? 자 한판 더 이번엔 세팅을 좀 바꿔보자 빨간거 두개 해볼까 뚫고 지나간다 어 이거 좋다 뚫고 지나간다 저승으로 보내준다는 뜻이었구나 이 나쁜 탈모 날 속였어 탈모는 믿는게 오케이 이렇게 가고 세팅은 일반적인 세팅으로 가보자 그리고 뭐지 어 아 맞아 맞다 생존자 꺼내는거 근데 그거 생존자 입장에서 봐도 볼 수 있지 않나? 꺼내지는거 자 뭐였지 이게? 생존자 시점이랑 살인마 시점이랑 바.. 바.. 다른가? 아 이거 뭐 언젠간 보겠지 흐흐흐흐 오케이 이거랑 이렇게 한번 가보자 복통사고라는 퍽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뭐지? 가까이 쓰면 열상이 올라가 어 그.. 붙어서 때리면은 두배로 빨리 차는건가? 아 포기름 덕통사고 맞아요 뭐야 생맥 모드도 나왔네? 오 뭐야 음악 이런 음악으로 나오네? 자 준비하세요 자 준비 레디 저기 아 클로덴 뭐야 흐흐흐흐흐 h 흐흐흐흐 약간 번쩍번쩍거리는 느낌인데 Aus aceite 넣어 으흐흐 좋아 이번에도 칼을 던져보자 아 근데 일단 성능으로 봐서는 재미는 있는데 뭐랄까 블라이트만큼의 그런 강함이 느껴지진 않아 솔직히 그 건슬링거보다 구린거 같아요 이 건슬링거는 한방에 맞춰서 끌어당길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사슬이 끊어져도 부상을 입히잖아 일단 구린거 같애 지금은 좀 구린거 같애 성능으로 봐서는 여기다 방금 왔는데 왜 한국 살인마가 쿤아이를 던지죠? 이해가 안가네 복합적인 살인마입니다 복합적인 살인마입니다 흐흐흐흢 흐흐흐흠흫 아, 개구리야! 개구리야 진짜 이거 진짜 숟가락 살인만 해 그니까 이게 뭐가 제일 쓰레기냐면 그 토구처럼 이렇게 들어야지 이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속이 느려지고 심지어 한 대 맞아서 부상 입는 것도 아니야 어, 내 생각에는 일단 이 살인만은 안 쓸 것 같아요 이대로 나오면 아, 너무 쓰레기야 맞출때마다 짧게나마 이속 버프 정도는 줘야하나 그러면 삭기입니다 어, 이거 안 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쓰레기 아, 그니까 일단 뭐 지금까지 소감이 뭐냐면 저는 얘보다 총구가 10배는 좋아요 개구려 진짜 내 생각에 그냥 퍽만 빼먹고 버리는 살인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진짜 이게 이 데바드의 게임 구조상 이 살인만 쓰레기일 수 밖에 없어 그냥 이게 코너가 많잖아 어? 능력으로 뭘 하려면 계속 이제 코너로 튀는데 이게 뭐 이제 능력이 이렇게 발동이 돼도? 아, 능력 판자 맞으면 또 꺼지네? 어, 진짜 쓰레기다 아, 맞다 님들 그 뭐지? 케빈이 들어가 보셈 아, 뭐 꺼내는 거 한번 보자 아침에 오도방구 몰고 일수꾼 명함 케빈이 들어가, 케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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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케빈이 들어가 어, 저기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꺼내준다 잡았다 잡았다아 아오지로 가자 근데 이게 그 칼이 이제 갈고리 구하는 걸 못 구해주던데? 얘로 한번 캠핑을 해보자 얘로 캠핑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과연 무적 캠핑이 될까? 걸샷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인들 얘 구하러 와보샘 얘 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한, 와가지고 잡았다 오케이 캔슬되나? 이게 언제 캔슬되지 이게? 아, 그 스택 터질때 아, 부상 입은 부상 입을때 캔슬되는구나 아, 신나게 몰라 왔다 엠 슥 으아아아아 윽 익 아흐흑 엠 엠 들어와 이리와 나 아까 칼자한테 맞아보지 않았나? 아까, 아까 한 대 맞았어 어, 아까 한 대 맞았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좋아 캠핑, 캠핑 간다 어, 되게 뭔가 네온스러운 느낌인데 요시키! 아니, 근데 왜 얘만 대사 있음? 파이프트 혼자 국산게임 반내 카줄 불 좀 꺼줄래? 내 칼 좀 보게 왜왜왜왜 여, 여깄어? 오케이, 클로데 꺼내보자 잘 됐다 아, 맞다 님 혹시 칼찌 들고 있음? 칼찌 들고 있으면 칼찌 한 대 맞아보자 데이비드님 와서 얘 구하셈 빨리 와서 구해 데이비드, 데이비드님 와서 구하세요 이거 나 칼찌 맞게 칼찌 있나? 아, 놓치는 음성 아까 들었어 아, 놓치는 음성 아까 들었어 응? 이리 안와 출구하고 있나? 님 그거 있음? 구조 있음? 이거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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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구해 가서 구해 뒷목 잡는 건 있어? 가서 구해 뒷목? 아, 몰라 끝까지 남겨 자, 이렇게 칼찌 한 번 맞아보자 없는데? 그러면 떨구는 거 이게 뭔 캐릭이냐고요? 살인마야 떨궈져도 칼찌 맞는 거랑 비슷한 소리 나오지 않나? 치옥 자꾸대바대 레디치오니 컴가에히 이제 재팬니즈 그만 쓰라고 키키 아니, 누가 봐도 닌자잖아 이거 아니, 누가 봐도 닌자야 이거 누가 봐도 닌자야 아, 뭐? 돈 뭐? 엄청 자살 그니까, 내 생각에는 어, 얘가 좋아지려면 이, 뭐랄까 그, 어 이걸 들었을 때 이속 감소를 좀 줄이거나 그래야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너무 구려 이거 그니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 차지가 됐을 때 이속 감소가 너무 심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떨빛 배신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생존자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이 분 분들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조 들어오세요 훠흐훠 대통령 근데 다음조 아 근데 다음조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침출을 많이 못받아서 일단 일단 다른 분들 한번 들어와 보세요 방금 오셨던 분들 말고 침출 일단 받고 오셨다 자 이번엔 내가 생룬자로 갈게 이거 생룬자 새로나온 퍽퍽을 써봐야겠지 발전기 판프린트 아니 칼던지기 허우적거리는거 애기가 떼쓰는거 같잖아 크크크 응애응애 자 그러면 나머지 두자리를 선착순으로 모실게요 아 임포스터님 아 떠나셨고 일단 선착순으로 그냥 오셨던 분도 괜찮으니까 어 현우님 오셨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제 한번 더 보시면은 그냥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살인마가 이제 모 MORR2님 접시 3개? 이거구나 이게 판프린트 고속승진 이게 탈진 퍽이고 또 새로운 퍽 뭐였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였나?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거다 요거랑 칼찌 같이 딱 들어주고 후레쉬들자 후레쉬 헛헛す 해 밧데리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얘 프로듀서예요 얘는 자 일단 살인마 분 잘 들으세요 첫번째 판은 그냥 님들이랑 그냥 살인마님이랑 같이 놀겁니다 두번째 판은 그냥 진행할거구요 첫번째 판은 모여서 이제 살인마 구경하자 판자도 한번 맞춰보고 자 준비하시고 네 생룬자도 한국인이고 살인마도 한국인입니다 뭐 염색했겠지 가발이거나 뭐야 한명 어디갔어 우리 다섯명이라고 지금 뭐지 버그? 이거 뭐지 지금 누가 관전으로 간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거지 저는 생존자에요 레디 풀었다가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아 우리 생존자가 다섯명이네 아 생존자가 다섯명이네 마지막으로 오신분이 나가셔야 돼요 아니면 한번 했던 분 나가세요 임포스터님이 나가시면 될거같은데 임포스터님이 나가시면 될거같아요 임포스터님 아까 같이 하셨으니까 두판씩 두판씩 해가지고 임포스터 임포스터가 범인이었어 임포스터는 올라갑니다! 으아구! 좋아, 살인마 한번 구경해볼까? 자, 이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윤진씨였나? 윤진씨였나? 성이 뭐였지? 자, 나와! 이윤진! 맞아, 이윤진! 이윤진! 할인마 어디있어, 할인마! 오는 거 같은데? 온다 온다 온다, 오! 살려온다 살려온다 칼.. 칼던지와봐 칼.. 오오오오오오! 오 덫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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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존자랑 헷갈려 어 뭐야 화면에 이상한거 생겨 오 아 맞다 님들 저빼고 아무나 이제 두번 걸려서 직차한번 봅시다 우리 저 빼고 다른 분들을 한번 맞아서 한번 직차한번 보자 그리고 걸고나서 캐비닛에 한번 들어가신 다음에 한번 꺼내보셈 아 나 아 그래 저를 꺼내보세요 저 저 꺼내보세요 오씨 달려오는거 개무서워 잡았다 칼찌 맞아보세요 칼찌 칼찌 나 때리고 칼찌 맞아보세요 어 내가 칼찌야 내가 저 저 때리고 저 칼찌 맞아보세요 칼고리로 가셔야 되는데 오 오케 일단 전문 거시고 칼찌 한번 맞아보세요 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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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이렇게 앞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직처되나 이제? 직처 직처 한번 구경하자 직처 저 말고 다른 문 다른 문 다른 문 다른 문 직처 그리고 닌 칼 던지면서 이동해보세요 백스 칼 던지면서 뒤 앞뒤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궁금해 갑자기 궁금해졌어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후레쉬 맞춰보자 그 저 후레쉬 맞춰볼게 후레쉬 후레쉬 맞춰 에잇 신명된건가? 어 됐나 본데? 어 됐나 보다 별 이펙트는 없네요 직처를 좀 여기 탁 트인데로 한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직처 아 두번 아직 안걸었나요? 어 그럼 두번 걸고 직처 탁 트인데로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가자 가자 구경하자 감사합니다 판자 맞춰보자 판자 어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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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자 판자 맞춰보자 오케이 판자 아씨 아씨 직처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자자 아무나 어 나 말고 나 말고 직처 한번 더 보다 직처 아 그리고 그 피버타임 한번 해보세요 피버타임 그거 동작이 달라지나? 피버타임 보고싶어 매트 붙인거라 니나 대놓고 개근살인만 만들어놨네 어클클클클 맞다 이거 힐을 해야지 이게 피버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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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발동해보세요 오 됐다 오오 양손에 이렇게 드는구나 아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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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튕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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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근데 화면에 주 생긴다 이거 맞다보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으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엔 내가 직접enderie 볼게요 때려바세 내가 직접enderie 일단 걸리고 걸려 오 트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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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이고 허리야 식초 됐나요? 해봐 해봐 하 arma 스팸 다음 판은 일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진행으로 사촌당가의 무인이 소림승을 공격하다니 물림대전이 일어나는 건가요? 나 못을지? 음 구급상자 들면 되겠다 구급상자 내구도가 32인데 그럼 두 번 치료할 수 있지 않나? 32면? 내구도 16 16이랑 치료속도가 빨라진다? 여기가 문득 매트가 긴급방송을 본다는 게 진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엔 그냥 진행해보겠습니다 아 칼던지면 이속감소 안되는 턱이 있어요? 턱이 있다고요? 에드온이 아니라? 에드온이겠지 원한국말하는 외국인 캐릭 만들어놓고 한국 캐릭터라고 내놨누 아이고 아 큰일났다 아 나 비오튜가 흘렸어 지금 잠깐만 뚜껑을 여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네 비오튜가 분출됐어요 지금 잠시만요 나는 내 게임이 공포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뻑킹코미디였어 오호 아 뭔 난리야 근데 쟨 그럼 먼 부임 한국 오우! 오케이! 간다! 반짝 놀려 희생제까지 퍼져나간 한류 기극기극 요거만 돌리고 어그로 끌어보자 뭐야 왜 3명 다 팽민이야 3명 다 팽민이야 어? 살인마님 어디가셨지? 아 저 칼 맞은 게이지 보인다 이 픽이 칼에 맞았구나 좋아 자 돌렸어 아니 살인마님 으흐흐 어디 계시지? 아 저분도 이제 처음이라 적응하고 계신가 보다 한국인 출시했다면서 왜 일본인이랑 중국인 밖에 없죠 원래 살인마 유저가 아니실 수도 있고 아 아 아 아 어 여기 있다 실은 제가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의를 모션 캡처에 가라고 어딨지? 방금 빡소리가 났는데 여기서 아 아 아 살인마 어딨지? 저기 저걸로 가셨나? 뭐야 살인마 어딨어? 음 cer 아 오 이건 찾았다 오 여깄다 여깄다 으이 오우! 홁핰 respond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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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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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깐 안다 안다! wounded 온다! 오오우! 오! 왔어! 왔어! 닝님 당검 안 던지? 아 근데 이게 당검을 안 던지는 게 아니라 던지는 각이 안 나와 진짜 그 피버타임이 아닌 이상은 이 코너에서 당검을 던질 수가 없어 캐릭이 너무 쎅! 쎅! 구려가지고 안 돼요 저기 진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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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4.4요 야 근데 공격 모션이나 주차 빼고 걸어오는 건 좀 기괴하긴 하단 이유리응 어 근데 저 숨소리 되게 무섭다 어? 정식 서버에.. 정식에는 좀 상향을 먹어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저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길가던 미친놈이 힐! 아마 블라이트처럼 상향을 먹겠지 아 나 토큰 쌓였다 오 아 이 토큰을 써가지고 다른 살인마는 영화 같다면 저거는 약관 현실 미친놈 같아서 사실적인 공포 오! 안 맞아 어허허허 아! 아! 도망가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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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헣 사실 사립자가 아니라 그냥 불 던지기에 심취한 생존자가 아닌가? 살려 줘~~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도망가자 히히히 치료 치료 치료치료 안돼? 없었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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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 커밍 온다 온다 우리형 온다 우리형 온다 어? 지.. 지윤이 학지윤이 학지윤이 온다 학지윤이 지윤이 학지윤 아이고 내 등착 아이고 내 등착 흥 아 이거 걸리네 살려줘 아 덕통사고로 안들었구나 아 아 blog 펜피 갓 헣 살려줘 도망가자 씨inar 흑 아! 안! 안 돼! 피버타임 yay predicted backed its 도망쳐! 놈이 온다! 나가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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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온다 형 온다 맞다 저 빠 따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야 백민님 가서 저 빠 따는 데 맞아 보세요 어? 가서 저 한 대씩 맞아 맞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저 스윙 하나는 모션이 참 일품이야 아아 ㅏ,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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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 아! 오빠 나죽어, 오빠 나죽어 야, 근데 이제 지렁이 빙글빙글 안된다며 아! 나죽어, 자, 이렇게 신규 살인마와 생존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뭐 이제 심도있게 파헤치진 않았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협조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살인마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새로운 챕터가 나왔네요 신규 맵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게 타이틀 요게 바뀌었잖아요 배경이 아마 이 맵이 나올 것 같아 이 신규 맵이 나오지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신규 생존자 살인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야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어? 아 여기 어디야 도대체 학지운 어 살인마 그리고 어 이윤진 이렇게 나왔구요 코스춤도 나왔나? 아직 안 나왔네 이거는 이제 캐릭터가 나오면은 코스춤이 나오겠죠? 앞으로 그만들고 걔도 지운갑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하하하하하하하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나오면은 좀 뭔가 이제 밸런스 같은거나 이제 세부적인 것들 다 조정이 돼서 나오겠죠? 테스트 서버니까 아무튼 이렇게 또 뜻깊은 어 우리나라 살인마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생존자랑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어 물론 좀 기괴하긴 하지만 이게 대바대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바대가 원래 짬뽕 컨셉이에요 어 애초에 개그게임이고 저는 상당히 맘에 듭니다 우리 신규 살인마도 상당히 맘에 들고 아주 맘에 듭니다 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나올 줄은 오 마이 갓 아 진짜 맘에 들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의 교환 게임은